안녕하세요. EPTA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? EPTA란 English Proficiency Test for Aviation의 약자로 조종사와 관제사를 위한 항공 영어 시험입니다. 급수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갱신을 해야 하는 시험인데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요. 바로 두 달 전이죠. 국토부에서 EPTA를 위한 표준 교재를 발간했습니다. 기존의 국토부에서 짜집기 수준으로 만든 표준 교재와는 차원이 다른 굉장히 실용적이고 수준 높은 교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EPTA 준비로 막막하셨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교재는 국토부의 항공 교육 훈련 포털 사이트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저작권이 완전히 풀린 상태로 공개된 자료입니다. 실전에서 나올 법한 연습 문제들이 풍부하게 수록되어 있고 교재와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음성 파일 MP3도 함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 EPTA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한 설명이 그림과 함께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. EPTA의 구성, 그리고 채점 기준도 나와 있고요. 등급 환산,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험이 이루어지는지 예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채점 기준표도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잘 볼 수 있는데요. 이렇게 EPTA에 관한 시험 소개 이후로는 바로 연습할 수 있는 연습 문제들이 이어집니다. 예제도 나오고요. 그 다음에 EPTA의 연습 문제를 MP3와 함께 담아놓은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저랑 1대1 과외를 하는 방식으로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혼자 공부하시는데 제 영상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바로 실전 연습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